정해시의 해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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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년지 선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唱朋友 함께 만들고 즐거운 즐거운 모습 첫 번째 문제 首次来到 한국 너는 어디에 가야 할까요? 일단 한국 시티 투어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. 야경도 보고 싶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요 많이.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. 둘 다 팬미팅 때 되게 큰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팬분들한테 그게 되게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사랑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을 쭉 보니까 현대, 현대 액션을 안 해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네 제가 가장, 가장 좋아하는 멤버들, 홍평의 가장,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라서 지금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. 양조희 씨, 양조희 선배님과 함께 연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우선 남아있는 팬미팅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하고 또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,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요.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작품으로 팬들께 제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